으 네 안녕하세요 로선 tv 입니다 네 지금 해가 핸드폰 지금 배터리 나가서 잠깐만 이제 네 지금 이렇게 찍고요 네 지금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구독자가 너무 안 눌러 가지고 어 이제부터 영상을 잘 찍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어 그 뭐 어 으 어 그 때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함 이라고 했구요 4 지금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4 오늘 겨울철이라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5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 어 어 그리고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추위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세요 어 그리고 우리 일화산 tv 영원히 구독자 200만명 되기를 부디 바라겠습니다 4 4 지금 구독하기 전에 아니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 해 주세요 4 1호선 tv 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 1호선 강요목 이었거든요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2일부터 한 열다섯 명은 여전히 1호선 tv죠 아니 1호선 강행목이잖아요 왜 1호선TV로 바꿨냐 그냥 바꾸고 싶어서 바꿨는데 네 오늘 1호선TV 구독자 25명 될 거라서 영상을 자세히 찍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많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저희 채널을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신 것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위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서 따뜻하게 보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화이팅! 1호선TV와 함께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요